국세의 부가라고 나와있는 첫번째 줄입니다.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립을 확정하는게 부가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2장이 바로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이었습니다. 교재상. 따라서 이미 성립했다는 것은 바로 2장, 과세요건이 있더라. 이 과세요건을 확정하는게 부가인데요. 우리 관세라는게 다른 의미로 본다면 신고제가 원칙이죠. 신고제가 원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가 관세라는 것을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고하는 주체가 부가를 직접 해야되는 거죠. 오늘 받으신 프린트에도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을겁니다. 그래서 현재 본래 부가의 권한은, 즉 부가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건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그 부가의 방법 자체, 즉 확정하는 방식이 관세법은 신고제가 원칙이다. 그러면 신고하는 자가 확정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게 부가이니까, 이때 지켜야 되는 원칙으로 본다면 확정하는 그 방식도 분명히 원칙과 예외가 있었어요. 즉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게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 세관장, 즉 과세관청이라는 세관장이 확정하는 부가고지가 예외적인 방식이었죠. 그러니 부가의 원칙은 양당사자에게 다 적용되는건 당연한거죠. 그렇죠? 그러면 부가라는 것은 분명히 조세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첫번째 줄에도 국세라고 지금 언급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이 부가의 원칙은 국세부가의 원칙을 말하는거고요. 우리 관세도 마찬가지. 관세부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부가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심이 되는 것은 조세. 그중에서도 우리 관세법상에서 말하고 있는 관세 등이 되는거죠. 바보다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받았어서 제가 한번 변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